벨린 장벽에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장벽을 부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 교포와 유학생들이 그 벨린 장벽에다가 조국은 하나다. 코리아이저 원이라고 그렇게 썼던 총리 무릎 꿇다라는 유명한 사진이죠. 호란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독 언론에서도 서독의 총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보고가 이네들이 말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다. 신호등맨을 구출하다고 하는 일종의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단 시절 서독의 총리였던 밀리 브란트가 했던 말입니다. 밀리 브란트의 바람처럼 다시 하나가 된 독일. 우리에게는 부럽기도 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궁금했던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독일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의 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류성환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사 수업하고 있는 류성환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성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인이지만 현재로선 논산의 아들로 알려진 플로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논산의 아들 플로리안 클라프 씨 함께하고요. 오늘 독일 통일 과정 자세히 전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죠. 강원대학교 이동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동기입니다.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재직 중입니다. 평화학과 교수님과 함께 독일 통일 과정 살펴볼 텐데요. 1990년이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89년이었고.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되는 그 점에 베를린 장벽에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가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장벽을 부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 교포와 유학생들이 베를린 장벽에다가 조국은 하나다. 코리아이저 원이라고 그렇게 썼던 그 장면, 그 사진이 그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요. 또 한 마디가 아까 성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갈망을 담아서 한국말로 우리 또한 그러하리라 이렇게 썼는데 아쉽게도 우리 또한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괜히 인상되겠습니다. 아직 사실 유일한 나라이잖아요. 붕관된 나라가 되면 될 것 같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원래 하나의 문제 의견인데 아직도 동일이 안 되고 집집하죠. 저는 정말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항상 너가 군대 갈 때쯤 되면 통일이 돼서 군대 안 가도 될 거다 그랬는데 당연히 갔다 왔고 제 아들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가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뒤에 나오겠지만 독일이 특히 서독이 또는 동독도 마찬가지인데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평화적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고 그 역설적 결과로 그것의 어떤 장기적 결과 의도치 않은 장기적 결과로 통일이 온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통일이든 평화든 민주주의의 정치문화 민주주의가 잘 안착되고 그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공유될 때 그럴 때 통일이 올 수도 있고 꼭 통일은 아니지만 아주 안정적인 평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사실 독일이 보여준 것이기도 하죠. 이동기 교수님이 뽑은 독일 통일 과정의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진이 하나 왼쪽에 있고요. 어떤 장면인가요? 총리 무릎 꿇다라는 유명한 사진이죠. 1970년 12월 7일 비오는 바르샤바의 중심가에서 유대인 개토 저항 봉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앞에서 브란트가 물어볼 그런 사진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진인데 조금 뒷얘기가 있고요. 그 옆에는 헬무트 콜이 동독지역 1990년 12월 초 선거를 앞두고 동독지역에 선거 유세를 갖는데 동독 주민들의 아주 큰 환영을 받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총리 무릎 꿇다라는 사진과 총리 환영 받다. 그런 대비적인 사진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힘을 합쳐서 내지는 이 두 사람의 공동적인 평화 정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두 총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짚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브란트는 일단 좌파입니다. 3인당 총리이고요. 1913년생이고 아주 어려운 과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에 맞서 나치 독일에 맞서서 오히려 노르웨이 군인으로서 싸웠던 사람이고 노르웨이 군인으로서? 네 노르웨이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망명을 갔기 때문에. 망명을 가서 나치 독일에 싸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독일 정계에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또 좀 왜곡해서 필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안 좋은 조건은 다 갖고 있었네요.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20세기 최고의 평화 정치가인데 사실은 가장 불우한 환경,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정치가로서 이력을 세웠고 결국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최고의 또는 세계 최고의 평화 정치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헬머드 콜은 1930년생이고 보수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대학 때부터 당시 보수 정당인 김인연의 당원으로 탄력했고 43살에 김인연의 당수가 됩니다. 73년도에 당수가 될 정도로 아주 정치력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죠. 연결고리가 뭘까요?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정당도 다르고 하지만 이제 실용적이라는 거 정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동독과의 화해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정치가가 이제 공통의 그런 정책을 추진했고요. 정리를 하면 이제 빌리브 란트가 추진했던 평화 정책을 헬머드 콜이 그것을 이어나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1990년 10월 3일 델린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에서 통일을 선포할 때 헬머드 콜과 빌리브 란트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대중들과 함께 통일을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것이죠. 멋지다. 빌리브 란트의 무릎 꿇기, 바르사바의 무릎 꿇기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교과서만 배쳐보면 이 그림이 나와요. 우리 란트 그때 당시 다워야 했다. 우리가 저지르렀던 시 때문에. 네, 맞아. 여기서 이 무릎을 빌리브 란트가 꿇기 한 시간 전에 빌리브 란트와 서독의 국빈들은 폴란드가 정한, 폴란드가 원했던 폴란드에서, 폴란드인이 나치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킨 장소가 있거든요. 나치 독일에서 희생된 폴란드가 폴란드인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사실 엄청난 의전을 합니다. 그때 한 300명 정도의 공식 행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쪽이 아니라 폴란드인. 그렇죠. 폴란드인. 그곳에서는 빌리브 란트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유대인 피살자나 사상자나 살해된 사람들이 아니라 저항투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행위 자체를?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서독 언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리브 란트는 굉장히 조국의 배신자 그리고 좌파로서 사유주의자, 훤히 말하는 빨갱이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데 빨간 나라에 가서 빨간 사람이 빨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서독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65% 정도가 서독의 총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제 여론이었어요. 국제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서독의 총리, 다시 말해서 나치 전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전력이 있는 나치에 저항해서 싸웠던 투사의 전력이 있는 브란트가 독일을 대표해서 어쨌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국제 여론 차원에서 크게 호응이 되고 조금 시차를 두고 폴란드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게 되고 서독 총리가 과거사 정리를 의미 있게 수행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금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도 됩니다. 동방 정책 동방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동방 정책이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방 정책은 이제 1969년도 10월에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동부 유럽, 소련을 포함한 동부 유럽의 국가들과 화해를 하기 시작하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국경을 존중하겠다는 거죠. 2차 세계된 이후에 만들어진 국경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거죠. 침범하지 않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거죠. 브란트가 보기에는 불편한 체제이긴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상대 체제와 상대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 협력 관계를 경제협력, 문화협력 등등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동방 정책의 요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독이 빠져 있죠. 동독과는 71년도, 72년도에 차례차례 통과 협정이라는 것을 맺고 72년도에 그 유명한 기본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걸 통해서 동독도 사실상 국가로 인정을 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자고 제안하고 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경제 문화협력 등등에 대해서 모든 기본 조건을 다 만들고 서독 주민들이 동독 지역을 거쳐서 서벨린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과 협정을 통해서 한 해에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 정도의 서독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해서 서벨린으로 들어간다든지 동독 주민들도 나중에 80년도에 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방 정책은 크게 독일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과거사 정리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 갈등과 적대 관계에 있는 냉정과 분단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현재의 어떤 안전, 안전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고 미래의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공동의 미래를 공동의 유럽연합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이익이나 전망을 공유하는 그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단 시절의 독일 지도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분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반을 이렇게 나누는, 남북과는 이렇게 나누는 형태였었잖아요. 그런데 저기서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진 것뿐만 아니라 동독 안에 있는 도시인 베를린도 동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러면 서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동독 영토 안에서 섬처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독 분단은 한국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국경이 약 1400km 정도를 이렇게 있는데 동서독 국경 사이에 철책을 치기 시작한 것이 1952년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사실 산이나 덜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왕래가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서베를린도 이제 1961년 전까지는 동베를린에 살면서 서베린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머리를 갖고 온다든지 그런데 이제 동독 주민들이 1949년부터 1961년까지 대략 한 250만 명 정도가 서독으로 망명으로 서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주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그렇죠. 자유를 찾아서 도주해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61년도에 61년도 8월 13일부터 베를린과 동베를린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한 48km 정도인데 장벽도 그렇게 치고 분위기가 그 정도로 좀 얼어붙고 있으면 통일에 대한 논의는 좀 시간이 지나서 시작됐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저도 그 처음에 독일 가서 저도 이런 주제를 공부할 때 독일 지도 선생님하고 서로 제대로 이해를 못 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인데 베를린 장벽이 처졌으면 당연히 이제 동서독 관계가 경색되지 않았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본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평화 구상이나 통일 구상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 이후에 우리 선생님은 아니 장벽이 처졌으니까 동서독 사이에 분위기가 경색되니까 오히려 그럼 해결책을 도모해야 되지 않냐고 동서독 공산주의 체제를 압박하고 동서독 공산주의 체제를 압박하고 규탄하고 붕괴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 또 해봤어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장벽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오히려 자신이 자신을 움츠리니까 더 강화시키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를 그렇게 한 번에 붕괴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소위 유명한 접근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정책이 정책을 구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동독에 있는 지도자들과 계속 교류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를 주장했던 게 그렇죠. 그래서 거창하게 뭔가를 얘기하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작은 일들을 작은 일이라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 통일을 얘기하는 거는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동독에 정치범들이 있어요. 그럼 정치범들에 대해서 빈난하고 비판하는 거는 손쉬운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막 떠들고 소독에서 거리 시위를 통해서 동독 정권을 교탄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있고 누구나 할 수가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정권이 내가 잘못됐어 정치범을 풀어줄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범을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매요? 돈을 주고? 네. 돈을 주고 1인당 3천만 원 정도를 동독 정권에게 돈을 주고 정치범을 구매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동독과의 대화, 협상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분위기에서 브란트 역할이 빛을 발화했는데 브란트 총리가 계속 총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뒤가 이어졌으니까 독일 통일로 그런 성공을 가져온 것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사진 장면이 바로 이 두 총리를 같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1982년도에 10월에 헤멀드 콜이 총리가 되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특히 이제 이렇게 견해나 정책의 공간이 다른 정당이 들었으면 막 바꿔버리잖아요. 서독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동독 정책만 평화 정책만 그대로 헤멀드 콜이 연장해서 그냥 개성해서 빌리 브란트와 사민당의 정책을 이어나갑니다. 실제적으로 동독과 어떤 것들을 실현해냈나요? 오늘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1949년부터 88년 사이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난민과 이주민의 도표가 제가 있습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몰래 넘어오는 사람이 4,095명이지 그런데 합법 이주민이 9,113명이에요. 그런데 83년에도 거의 유사하죠. 84년에 되면 2배가 증대하죠. 그리고 전체 숫자를 보면 1만 1,343명에서 3만 8,633명으로 한 3배 이상 정도가 증대합니다. 그 숫자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합법 이주민 숫자도 자체도 늘어났고 그래도 오히려 난민 숫자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와 정부 간에 동수도계 국가와 국가 간에 정상적인 절차로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방 정책을 계속 반대하던 바이예런 주, 바이예런 주지사인 요셉 슈트라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죠? 알고 있어요. 요셉 슈트라우스는 바이예런 주에 오랫동안 주지사를 냈고 아주 바이예런 주의 전설 같은 정치가입니다. 이 바이예런 주의 주지사가 동방 정책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아주 보수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80년대 접어들어서 80년대 초에 더 이상 동방 정책을 반대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고 오히려 고립되는 거예요. 그럴 때 헬멧터 콜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적대자이자 경쟁자죠,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요셉 슈트라우스에게 정권을 줘서 동독의 총리인 에리 호네크를 만나도록 해줘요. 일종의 주지사이기 때문에, 한 주의 주지사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동독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비난하고 아주 멸시하던 동독의 공산주의 지도자에게 자리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0억 마르크 정도의 차관을 제공합니다. 10억 마르크는 우리 지금 그 당시 기준으로 우리 돈을 한산하면 7,400억 정도거든요. 84년에도 9억 5천 마르크의 차관을 한 번 더 제공합니다. 83년에 제공했으니까 그 결과가, 그 상대의 그 결과가, 그 영향이 84년에 나타나는 거고. 84년에 9억 5천 마르크를 준 것의 결과가 85년에 저 표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럼 이 두 정치가들이 만나서 합법 이주민과 정치보험 석방을 많이 해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억 마르크에 상당해 차관을 줄 테니까 합법 이주민과 정치보험 석방을 더 많이 해주라고 그런 협상을 하진 않았어요. 전혀 그런 주고받고 이런 기벤 테이크 같은 주고받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이미 동수석 사회에서는 신의와 선의가 서로 주근히 받근히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결과로 합법 이주민과 정치보험 숫자가 급증하고, 이런 게 구체적인 동방정책의, 화해협력 정책의 구체적 성과고 결과인 거죠. 그러면 저 사진에서 보는 게 콜 총리가 그래서 저렇게 환영을... 그렇죠. 서독의 좌파 사민당이 시작했던 동방정책이 서독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연속되고 개성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정폭되어서 80년대 후반에 가면 거의 동독은 서독한테 고리에 걸려버린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서독의 지원이 없으면 동독이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리가 걸려버린 상태죠. 그런 의미에서 동방정책은 일정한 결과물이 나타날 시기로 치닫는 거예요. 오늘 세계 장면, 세계 민주주의, 독일 통일 과정의 몇 면들을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이 장면은 뭔가요? 독일 플로리안 씨 좀 읽어주세요. 거기 가장 중요한 구호가 그 첫 번째 구호죠.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된 구호가 하나 있는데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구호인데 이게 독일 통립운동에서 핵심적인 대표적인 구호가 됐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3.1운동 있잖아요. 거기에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죠. 89년 10월 13일 라이프티시의 거리 시위에 나온 동독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번역하세요? 우리가 바로 인민이다. 니네들이 말하는 동독 진호자들이 40년 동안 얘기했던 그 폴크, 폴크, 폴크. 이게 모든 게 다 폴크라는 말이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지만 동독에서도 모든 곳에 인민, 경찰, 무슨 인민, 군대 또는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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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인민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주인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민이라고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공산주의이지만 그 주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다. 교수님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저기 일대에 몰려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89년도 대략 9월부터 분위기가 물어 있고. 그런데 이게 라이프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10월 되면 동독 전역에서 민주 혁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동독이라는 국가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인데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시간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월, 11월 상황으로 계속 치닫는 거죠. 그런데 89년 상황이면 독일뿐만 아니라 동유럽 자체가 한참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좀 큰일이 오르던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바로 그렇죠. 연구자들이 동유럽 민주혁명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알려진 말이 있는데 폴란드는 10년 걸렸고 헝가리는 10개월 걸렸고 동독은 10주 걸렸고 체코는 10일 걸렸다고까지 부르는데 이게 헝가리가 체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헝가리가 체제 전환을 하면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국경을 헝가리가 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거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우리 플로리안 씨가 사는 바이에른츠로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는 이런 장면들이 전 세계에 상영.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잘못 알려진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이 동독의 반체제 운동이 곧장 통일을 원했던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미 반체제면 곧장 그것이 통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저렇게 시위하는 이유가 통일을 원하는 거였다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정반대죠. 애초에 반체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동독 사회를 더 좀 민주적이고 심지어 더 제대로 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멋진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안전, 더 많은 평등, 한국식 말하면 더 많은 공정, 더 많은 복지인 즉 사회개혁 내지는 갱신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서독의 정치 지도자인 헬머트 콜이 11월 중순에 드레스엔에서 그리고 12일경에는 동베를린에서 동독 주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는 건 압도적이지 않지만 열망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동독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쉽게 권력을 안 놓는 것을 보고 이게 자칫하면 위기 상황이 오겠다는 것을 보고 서독 정치가인 헬머트 콜이 통일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동독 주민들도 점차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생겨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1990년 3월 18일 동독이라는 나라에서 최초이자 동시에 마지막인 자유총선거를 치르게 되고 급속한 흡수 통일을 주장한 정치 세력이 다시 말해서 헬머트 콜과 연결되어 있는 정당들이 승리를 거두고 급속한 흡수 통일의 방식으로 통일의 방식과 과정과 속도가 정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은 굉장히 평화적이긴 했어요. 평화적이었고 민주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민주혁명이 민족혁명으로 또는 다르게 하면 민주혁명이 평화로운 체제 전환으로 그 결과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로 기결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역사도 성과고 보기 드문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독일 통일까지 일어냈습니다. 굉장히 제가 다 뿌듯해지네요. 멋지네요, 진짜. 이제 세 번째 장면, 뭘로 고르셨을지 봐야겠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네, 세 번째 장면은 이 그림인데요. 랜드마크 같은 거죠. 아마 다 예영하신 분들은 다 봤을 건데. 신호등, 보행 신호등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벨린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승이 되는 거죠. 가면 또 거기 밥밥 수도 있고 이런 키링이나 그런 굿스도 살 수도 있고. 네, 기념품도 살 수 있고. 네,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 신호등 장면을 꼽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네요. 네, 이 신호등은 특히 위에 거, 동독 신호등은 통일 이후에 동독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 이후에 동독이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신호등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고 또는 이 신호등이 지금은 좀 중요한 일종의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수용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동독 상황을 통해서 독일 통일을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밑에 서독거는 너무 밋밋하네요.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체계 일환이기 때문에 통합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죠.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구경만 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의도에서 통일 이후에 서독 출신 지도자들이 동독의 신호등도 바꾸려고 했어요.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 동독의 신호등은 1961년에 칼 페클라우라는 사람이 박사인데 교통심리학 박사고 동독의 교통부 직원이에요. 연구원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당의 명령을 받아서 연구를 했고 1969년부터 이제 동독 전역에 채택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동독 주민들이 이 신호등하고 더불어 살았죠. 그리고 이 신호등에 대해서 이미 통일 전에도 서독의 사회학자, 교통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 신호등이 주의를 더욱 환기시켜서 집중력, 집중도를 높이고 또 굉장히 친근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서독 신호등이나 여타 유럽의 신호등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동독 사이에 동독 것이 더 나은 것, 동독에서 더 나은 성과물이라고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통일 이후에 체제를 전환시키고. 반발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동독 주민들이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를 전환시키고. 그거는 괜찮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거는 이미 자신들이 원했던 거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 세계의 경험 세계의 일상 문화의 모든 것까지를 다 서독식으로 바꿔버리니까 동독 주민들 사이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본인만의 문화 생활 안에 배단이 있을 거고. 갑자기 우리가 와서 이거 더 이상 쓰면 안 돼. 우리 거 써야지.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독에서 인정한 건데. 그래서 신호등맨을 구출하자고 하는 일종의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동독 지역에서는 그 신호등을 교체하는 작업이 전면 중단되고. 오히려 동독 신호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베를린도 한 90%는 동독 신호등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흐름 때문에 서독에서도 일부 도시에서 동독 신호등을 채택한 그런 곳도 있는 거죠. 이 신호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대해서도 저런 어떤 박탈감은 느끼지 않았을까. 급속한 흡수 통일 중에서도 또 좀 과격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특히 이제 동독의 다수의 공장과 기업들이 다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동독 지역 전체가 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막 증대하고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죠. 그러면 통일독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교수님이 보고 있는 점은 어떤 거예요? 독일 대기업 500개 중에서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이제 2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현재 지금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6명인데 그중에 여성은 한 반 정도 돼요. 그런데 정작 동독 출신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렇게 토크쇼를 할 때 동독 출신이 8%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 대학의 총장이 동독 출신은 한 명도 없다든지 너무 흔한 일이고. 독일을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 동독 출신들이 거의 이렇게 배제됐거나 올라오지 못해서 엘리트 층에는 거의 없는 일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회적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사실 어떤 문제가 꼭 생기게 되잖아요. 동독 사람들이 사실 이 통일을 원해서 하긴 했지만 갑자기 흡수 통일되면서 약간 자신들의 존재가 어떻게 위태로워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가지고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분명히 무언가로 분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거든요. 동독 주민들이 상당 기간 경고를 보내고 상당 기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부터 동독 지역은 현격히 거구 정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거구 정당의 지출이 높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의도치 않게 새로운 종류의 동소독 사회의 분열 내지는 새로운 종류의 경계가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독일 통일 과정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꼽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요구와 일상과 어떤 그들의 기억, 그들의 고유한 어떤 경험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리브란트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그 말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 말에 대응했던 것은 바로 망상적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현실적, 실용적, 실제적, 구체적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이후의 과정은 어쨌든 동독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 일상과 어떤 삶의 구체성을 놓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꼭 민주주의든 평화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일상의 관점이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선거용지나 시장경제 이런 것으로 자꾸 논의하는 것, 그것을 한정짓는 것을 넘어서는 지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바였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잘 논의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독일 통일 과정 또 통일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나라로 민주주의 역사 기행을 떠나볼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